묵도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평강에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오니 예수 따라가는 24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난 자 그리고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우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또 확산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확산의 경로, 매전매석, 경제침체, 정치, 외교 등의 상황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불신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서로 내메인 상태 그 자체입니다. 여러 가지 위담들이 들려오지만 마음을 다독여주는 정도일 뿐 쌓여가는 불신의 벽을 무너뜨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건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원인을 알아야 이 사건을 해결할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원인은 과거이고 사건은 현재, 해결은 미래입니다. 어지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에 머물러 과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로는 현실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겨 고개를 들지 못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과 사건을 통한 미래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 현상을 분석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괴로운 환난 중에 있나요? 그냥 피해가야 할 원하지 않는 사고를 당한 것인가요?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재앙, 하나님의 심판, 사단의 유혹, 우리가 차한 사항이 이런 것인가요? 이것은 과거 또는 현재에 묶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만났다라고 하고 예수님은 따르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보공으로 치유된 24제자로 가는 과정,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두 단언을 통해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깨달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성장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추구합니다. 첫 번째, 만난자. 이 만난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야를 만났다 하고 메시야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두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른 후 그의 형제 시몬에게 메시야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메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 알고 있던 메시야가 바로 예수라고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메시야는 그리스도, 기름 부은 받은 자, 곧 구약시대의 왕, 선지자, 제사장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구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개인의 증거가 아닌 무리의 증거를 의미합니다. 곧 베드로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려는 안드레의 의지가 보입니다. 이 표현은 그만큼 고대했던 이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십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얻은 성도들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찾아 전하게 됩니다. 나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은 자발적인, 자연적인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만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으로 치유받고 구원 얻은 자로 흑암의 그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추건합니다. 두 번째, 따르는 자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난 소식을 그의 형제에게 전했고 그의 형제 시몬은 안드레를 따라와 예수를 만나고 교회의 반석이 될 베드로라는 이름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몬 베드로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를 따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따르는 자들에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회개하고 믿음 가진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신 부르심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부르심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분에 따라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처럼 내가 지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즉시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예틀을 깨고 그리스도의 중심의 세틀 인생을 사는 변화와 성장의 삶을 사시기를 추건합니다. 믿음의 성장은 만난 자에 머물지 않고 따르는 자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만나서 믿고 예수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와 온전히 함께하는 자 인만위해를 누리는 자 만난 자와 따르는 자는 믿는 자와 전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만으로 24제자를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복음 치유받고 일어날 현장으로 가서 전거하는 자가 24제자라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자 유혹에 빠졌더라도 복음으로 치유받고 전도자로 다시 서는 자가 24제자입니다. 하느님은 힘겨운 시험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사단은 나 중심, 물지 중심, 성공 중심의 유혹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질병에서 보호하고 구해줄 예수를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상황을 넘어 복음을 전할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단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 무리가 부서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방법을 기도를 통해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응답이고 누림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이 응답을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고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기도를 통해 응답받을 그릇을 기쁨으로 준비합시다. 기도를 통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1인 1교와의 응답 속에 생명 살리는 24제자로 당당히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 치유받고 또 구원 얻은 자로 흑암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예틀을 깨고 그리스도 중심의 세틀 인생을 사는 변화와 성장의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를 통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1인 1교와의 응답 속에 생명 살리는 24제자로 당당히 서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